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 소외가 현실화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가운데 지난 4월 확정된 전라선 고속화 외에 광주, 대구 철도가 추가됐을 뿐 전주, 김천간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4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특히 확정된 2개 사업은 대부분 노선이 전남에 걸쳐 있고 전북이 제1과제로 추진한 전주, 김천간 철도는 추가 검토로 분류됐지만 유사 노선인 광주, 대구선 확정으로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